강의의 목적은 기존에 잘 풀어주는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딱 막히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려고 하거든 여기서 봐봐 일단은 이렇게 두 개가 힌트가 주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ab 값을 알아낼 거야 ab 값 이 식에서 이거 보면은 이 줄이 이 풀이의 키포인트 같은데 뭐냐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a 마이너스 b에 완전 제곱을 하게 되면 2ab 플러스 2ab를 붙여주면 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 없으니까 이건 주어져 있잖아 이 주어진 것을 이용해서 ab를 찾는다는 거지 그럼 요게 5니까 5 그 다음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그래서 ab의 정체가 ab의 정체가 2라는 걸 알았지 ab의 정체가 2 그러면은 우리가 다 알아야 한 거잖아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고 ab가 2라고 알았으니까 이걸 풀 수 있는데 이걸 풀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이 필요하거든 그럼 요거는 요거 요거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세제곱 플러스 3ab 요 부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플러스 3ab 자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해갖고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게 2니까 6 마이너스 이렇게 쭉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겠네 자 이거 뭐 잘 푸는 선생님들이 많지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5에서 ab를 찾아내는 거 이 과정이 우리가 알아야 될 키포인트 같아요 ab를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주어진 거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세제곱식에 대한 곱셈 공식의 변형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나?